오늘 말씀은 10편, 18편,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내용하는 다윗의 1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10편의 말씀을 언제 기록했느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우는 기낙인 대장정의 교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종적인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10편, 18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3호의 22장 1절 말씀에 여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공헌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하께 아뢰어라고 표제구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아버지 이세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의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10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지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호의 37장 37절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아과 대항하기 전에 사울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척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원수와의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했을 때까지 고스란히 그 다윗의 극진한, 특심한 사랑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어린 시설, 목동 때부터 수많은 인생의 파란을 거친 후에 완전한 왕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드린 사랑의 고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보석이었습니다. 순국보다도, 동국보다도, 또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반짝이는 변치 않은 보석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스치고 지나갔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여자를 사랑했고, 또 요나단과의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선한 무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 고백은 십편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변함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이 스쳐가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굳건하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십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라면서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애정을 가지다, 또 은혜를 베풀다, 다시 말하면 선택적 사랑,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 매우 애정이 높이고 사랑스러워서 어쩌지 모르는 아주 애절하고 애틋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에 집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얼마나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예쁜지 애완동물을 껴안고 몸에 품이고 얼굴에 대고 껴안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쩌 줄 모르는 애절한 사랑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굳은 게 안고 체온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우 감정적이고 강력적이고 응석보리고 때를 쓰고 달려들어 안기고 싶은 애착적인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순결과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어하는 접촉적인 사랑을 이제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리고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다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반드심을 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격식을 차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혼자서 밤낮 양을 지키면서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벌리아스를 때려눕히고 사울왕의 신의 대장이 되어서 오히려 사울에게 위험을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나중에 통일왕국, 이슬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많은 아내들과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주변에는 자식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특히 왕이라는 자리는 네보로는 왕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은밀히 기회를 보고 있을 것이고 외보로는 대족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수성 나여 천민 목동에서 왕까지 오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일생 동안 겪은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아마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함을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한없이 수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 와중에서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쳐서 어린아이처럼 응성을 부리며 때를 쓰면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품이 안길 수 있었던 분이 오직 여와 하나님, 여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름하고 강행하는 장수 다윗을 어린아이처럼 땡강 부리고 철부지처럼 받아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었다고 다윗은 스스로 시피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보이는 분처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며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냥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이상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다윗의 사랑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셔서 다윗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받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실체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별 함께 느낄 수 있고 채워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바로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깊이 더 애절하게 연모하며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표현한 사랑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도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보석, 당신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면 상대광이 더욱 좋아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 단어들로 나열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했는데 반석이시오, 나를 지키는 요새시오, 건디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바위요, 또 방패시오, 보호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이러한 단어들은 목동 다윗, 용사 다윗, 이스라엘 왕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는 용사여, 전사이며 왕이기 때문에 적군을 부지르고 승리하며 가장 안전하게 백성들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할 때 양들을 사자들과 고백에서 지켜줘야 했고 용사인 다윗은 자기 다신을 사월함과 불레셋 등 이만 군대들에게서 지킬 법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지켜줘야 하므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생산케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살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사랑의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 수검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3절에 찬송받으실 여와 찬송받으실이라는 단어는 우리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의 활란이라는 찬송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희로애락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다 풀어냈어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모든 감정을 모두 다 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티브로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매 순간 모든 감정을 실어서 죄의 감정과 또 원수에 대한 증오의 감정까지도 좋은 감정, 억울한 감정, 분노와 분개와 그리고 간구와 간절함과 하나님을 상호하는 모든 감정을 다 실어서 거룩한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애절한 사랑에 부르지즘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평생 목주였던 두려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편, 18편 4절에서 5절을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주렵게 하였으며 수원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응구의 줄, 사망의 울무. 사원왕의 추격과 도피의 심련, 감당하기 힘든 군대장관 유학, 그리고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발협과 그 고통의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마치 두 가지를 감아 조여오는 사망의 줄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 속에 잠겨 입구 앞으로 밀려드는 사망의 급류와도 같았습니다. 사망의 깊은 곳에서 다윗은 여왕께 이렇게 부르지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지즘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부르지즘과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주를 사랑한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희불이어로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다, 애틋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금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고통 속에 사망의 고통 속에 사망의 불을 지져 나를 불쌍히 기소서 나에게 금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율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주시고 간곡하게 부르지는 그 외치는 그 기도도 역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아니다 하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런 것만 사랑이 안 돼요. 다윗처럼 내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찼을 때, 내 마음의 원망이 가득 찼을 때, 내 마음의 슬픔과 비탄함이 가득 찼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나에게 금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리세인 기도보다도 더 낫고 하나님에게 더 상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었을까요? 나를 불쌍히 기소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자랑만 하고 나 자랐소 하는 것도 물론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를 불쌍히 기소서 나는 너무 비찬한답니다. 나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불쌍히 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나달랐다는 파리세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지요? 내가 자라지요? 자기를 뽀기고 자랑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사막의 얼굴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기소서라고 고백하고 목 놓아 부르는 가윗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구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금일과 자비를 베푸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금일과 자비를 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위기에 당했을 때, 내가 권란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무척 쪼가지고 편협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일과 자비를 구하며 소리질러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금일과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랑은 그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금일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그저 그런 인간으로 전락시키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금일과 은혜를 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금일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게 금일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삶 속에서 다이처럼 하나님께 목청을 높여 금일과 자비와 은혜를 망무가내로, 망무가내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서 고통과 시름과 슬픔과 사망의 주류에 묶여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금일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 것, 우리가 착하게 산 것, 우리가 선하게 산 것을 내놓고 잘했지요. 하나님의 그걸로 보시고 그레에 흐뭇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바로 이 말입니다. 다이처의 승리의 선포, 다이처의 승리의 선포가 또 이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이처의 부르지점에 응답하셔서 그의 능력과 건동으로 원수를 배우시고 사망의 주를 끊으시고 깊은 물 속에서 다이처을 구해내셨다고 10편, 18편,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 군대의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를 스미어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구나. 다이처의 도우심 하나님은 이 땅에는 육신의 군대가 아닌 천사장 유아일이 이끄는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세상 군대들의 모든 계략을 속수무책으로 파하셨던 것입니다. 다이처의 불레색과 주변의 이방 군대들과의 전쟁을 할 때 치밀한 전략을 세웠지만 이 전략도 하나님 앞에 다이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짠 것입니다. 다이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다이처이 짠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군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서 당할 군사도 병력도 무기도 없습니다. 여왁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정말 다이처이 전쟁을 할 때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도왔을까요? 실제로 도왔을 것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처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고 그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이처과 그의 군대 배우의 친천인은 하늘 군대를 다이처은 눈을 들어서 다이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다이처이 어디를 갔는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3월 8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8편 6절에 여왁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이처은 자신의 군대로 승리했지만 자기가 전국을 이겼다고 하지 않고 여왁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도오심으로 믿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왁 되어서 적군을,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고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여왁 하나님의 도오심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다이처은 절대 전쟁도 승리도 쟁취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다이처이 스스로 해갈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여왁의 이름 없이 하나님의 도옥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다고 선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앞에 당당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다이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왁의 도, 여왁의 규례, 여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왁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보이지 아니하겠으므로다. 다이처은 자신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왁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처럼 더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생생하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다이처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을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이처의 사랑법을 이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이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처은 위대합니다. 다이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이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사무치게 갈망할 때 하나님은 다위대에게 다이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이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을 그의 영혼에 인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전쟁과 치열한 삶을 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랑 고전이 두 번 나오는데 10편 8편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히 가시며 10편 18편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고 나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글 성경 번역이 참으로 멋떨어지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실상 이 이라고 하는 말은 원본에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호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t is that God It is that God 나를 능력으로 뜻 띄우시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It is that God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을 내 안에 굴복하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거 누가 했니? 하고 물어보면 아이가 폭집어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강조형입니다. 다윗의 사랑의 고백은 이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마련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편애를 하시고 내 손을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그냥 망나니 아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나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모든 원수와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이 칸 10편 18편 21절에 이는 내가 여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10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본을 교심으로 여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라. 10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권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지정하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하고 콕 집어서 나를 지명하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받는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소수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며 선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 사랑이며 선택적 사랑이 아가페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선택적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사랑을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골라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인 예수 그리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편적적인 하나님 단축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전체를 제가 사랑하며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선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상대를 사랑하면 돈과 명예와 부귀여와 세상의 인기 세상의 좋은 것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큰 상체 기를 내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 사랑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악악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여호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악악의 선택적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찬성을 받으시기 악당하시며 마귀에 대해서 구원해주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격신 하시기 천년전에 고백하고 선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사랑은 이 땅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과 육체를 다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약 천년 후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렘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영으로 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주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성욕하시기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